고마워 생방이요 형님 저희 13일에 생방이래요 저녁이잖아요 그죠 엠틴 오셔야지 아직 안 잡혔어요 가긴 가야죠 조만간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조만간 아니 아니 네 네 네 네 네 오빠 스케줄 있어요? 응? 스케줄 있어요? 아니야 시사회 때문에 펭버즈 엠티 얘기 펭버즈인지 어떻게 아셨지? 오늘 소외지 오늘 소외지? 네 생방만 하는거야 그러면? 네 카드 카드 아 알았어 왜? 가사도 봐야지 은퇴신이 지나가서 화요일인줄 알았어 오늘 어? 인간적으로 흠 흠 김 진 기씨 아 성심당해서 너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김진기님 감사드리구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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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음 흠 흠 흠 흠 흠 흠 캡필이 너무 늦는데 꽤 좋은데? 저 위층 좀 갔다올게요 어? 녹음 중이네? 응 내가 웃고가지고 여기 이따가 이따가 와 안녕 오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켜져있어 진호 오빠한테 하리보 생일 선물 줬어 춘승호라고 갈까 말까 이리와 깡바니까 니깡아 우와 오빠 이색조 샀어? 이거? 두개 샀네 한 번에 한 번에 두개 비슷한 걸로 샀어 근데 왜 응? 긴 걸로 사지 긴거? 긴거는 다 여자꺼라 그러던데 긴걸로 흰색깔 사지 그랬어 누가 곰댈 누구 좋으라고 긴걸 사냐 오늘은 누구 나왔어요? 아까 인사하기 했는데 로켓펀치 아 오늘 소해가 오는 날이구나? 응 인사 뱉으라고 가자 나 근데 되게 좀 편해졌는데 나 혼자 편해졌나? 공기가 또 사라집니다 여러분 약간 이렇게 돼요 이제 제가 너무 오랜만에 소해를 항상 보니까 반가워서 오! 안녕! 하다가 오! 이래? 이렇게 돼요 오! 이러고 갔다가 여러분 숨 참을 준비하세요 아 저분은 아직 입사가 확정되지 않은 신입피디입니다. 견학중이에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공식인사드리기는 좀 그렇고 뭘 거 많아! 저기 성심당 튀김소보루빵 있어. 이거 누구야? 오빠야? 아, 진호 오빠네? 진호가 생일이라 그거는 앙버터 같은 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먹어도 되지. 진호가 주고 간 거야. 아, 이게 너무 맛있겠다. 초코바닐라, 연유 인정이야. 맛있다. 카페보카? 나는... 나는 카페보카. 튀김소보루가 짱맛인데? 아니, 안 뜯어주도 되겠다. 아, 그러네? 여기서 보내주신 거야? 여기서 보내주신 거야? 응. 여기 펜이야? 성심당 계신 분이? 백텐 펜이겠지? 응. 오빠가 백텐인데. 오빠가 한나만 먹어도 돼요. 피, 소, 고맙. 아, 나 예전에 출장 가서 항상 여기서 소개패는데. 아, 어머. 미쳤다. 생방 많이 봐주세요. 튀김소보루, 부추특도. 아, 이게 원래 튀김소보루를 그냥 먹어야 되는데. 이거 한 번 먹어보고 싶어. 잘 먹겠습니다. 영롱 다르긴 한데. 좋아. 고맙다. 파츠야? 응. 뭐야? 부추. 부추빵. 이것도 유명해, 부추빵도. 나 그건 안 먹어봤어. 약간 김치맛 나는 빵. 파츠와 졸ce. 나는 인해 at any человек만 Aren't King Linda나 Mak наш suicide so far. 하, 하, 하. 하. 브이로그 언제 나가는 거야? ано 내 가족이 50개 하고 왔어. 오늘 콘서트 했어. 브이로그 일요일. 일요일? 오늘 그거 할로윈이어가지고 제트랑 괜찮은 거야. 드라이크를 parce with Matter. 여러분 일요일에 서울을 잘 찾아보시다 보면 윤택지은 어디선가. 하드라켓을 입고 있을 겁니다. 은채진 너 겨울인데 반팔 입을 수 있지? 당연하지. 그거는 여기 보이는 게 포인트야. 그렇지. 그렇지 당연하지. 너를 위해서 내가 팔토시 준비할게. 아니야 언니. 그냥 반팔 입을게. 애프터 텐은 어떻게 할 거야? 애프터 텐. 오늘이요? 아니 오늘 말고. 오늘은 못합니다 여러분. 아 오늘 무슨 요리야? 내일 제가 새벽에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불가능하고. 조만간 시즌2 또 들어가고 시즌3까지 갈 거니깐요. 오빠 연장했어? 응. 대박이다. 한 번 하면 연장을 그렇게들 원해. 짱이다. 계속 시즌10까지 가지 않을까. 짱이네. 시즌3까지 패키지 딜로. 오빠 시즌2에는 진오빠랑 이봐. 어때? 괜찮지 않아? 기본적으로 프로게이머랑 웬만한 건 다 잘할 것 같은데. 조작의 천재잖아. 그게 재밌는 거지. 일단 주시은이 한다고 그랬고요. 시은이가 게임을.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반만한 애들로 해야지.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어떡해. 디스코드로 뭐든 가능하기 때문에. 콩사님. 콩사님. 이거 뭐예요? 섭외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아. 예보니는 게임 못 할 것 같은데. 예보니도. 예보니는. 안 하려고 그러려나? 비싸게 몰아서 안 돼. 야. 궁금한 게 오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장비가. 좀 사양이 좋고. 장비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비난지. 음. 확실히. 그냥 쩍quisite. 좀 더 맛있어. 네. 다리. 그렇네. 그러네. 정말. 노이에읍자염 되겠네. 피파는 일단 컨텐츠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는데 나머지 컨텐츠를 해봐야지 너무 게임만 하잖아 지금 게임 못하는데 혜정언니만 말아봐 유로트럭? 또 게임만 하고 내 아이디어 들어볼래 오빠? 유로트럭을 해 근데 그게 어쨌든 계속 운전하는 게임이니까 모든 거 아니지? 게스트를 초대하는 거야 집에서 같이 운전하라고? 아니? 그냥 인터뷰를 하는 거지 디스코드로? 운전한? 오빠 운전하면서 어디가세요? 이렇게 택시같이? 택시같이? 어때? 드루트럭이 그렇게 긴박감이 없어? 게임이? 그럼 뭐하러 하는 거야? 그런 맛으로 하는 것 같던데? 그리고 12월에 휴가를 가니까 휴가 브이로그를 한번 해볼까? 괜찮죠 여러분? 아니 오빠 누구인가요? 그리고 누구 누가 찍어줘? 아니 이걸 빅시아로 휴가 Изtit현쟁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이 유튜버 다 됐다아아 아 진짜 외국사분들이 저 사람은 뭐야 하핫핳ци iov 귀여운 게 아니라 어흥 비웃校 아 저기 얼굴 안 나와 빅시아를 살까 오즈모를 살까 내가 두개 다 가지고 있는데 아 빌려주면 되겠다 그래 빌려줄게 두개 다 빌려줄게 한번 빌려 써보고 이걸 사야겠다 아 뭐 빅시아도 있어? 빅시아가 이번에 샀고 오즈모도 있어 얼마주고 샀어? 빅시아 중고로 90.. 아니 80얼마나? 빅시아 미니? 미니? 엑스? 엑스? 까만거? 까만거? 비싸더라고 비싸 그거 한.. 새제품 사려고 그러면 200만원 넘어 또 호구들의 토크입니다 하나 더 먹을까? 어 언니 와해주세요 하나 그거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그거 좀 이뻐라고 아 저 멍랑 바비클 먹었고 있던데 근데 빅시아는 그 손떨방이 안되지 응 엄청 움직여 근데 오즈모는 안 흔들려? 오즈모는 초점을 잡고 오빠의 그걸 따라가니까 이렇게 근데 오즈모는 불편한 거 있어 뭐? 이게 사람을 딱 따라가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밑에 걸 잡고 싶어 밑에.. 어? 이거 뭐지? 밑에 걸 잡고 싶어 근데 걔는 계속 위에 떠요 그치 방향이 바뀌어 이렇게 콕 찍어놓으면 걔만 따라가니까 아 오빠 코를 이렇게 초점을 딱 찍어놓으면 오빠 코만 따라다녀 렌즈가 근데 나를 찔 건 아니니까 너 오즈모 저번에 회식 때 가져왔던 그 큰 거 말하는 거야? 나 작은 것들 있어 아 그 이렇게 이렇게 일자가 생긴 거 우산 쪼발한 거 그거 진짜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 오즈모는 그냥 막대기더라고 어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돼요 우산 손으로 근데 그 뭐지? 색감이 조금 좋아 보이진 않고 초점을 빨리 못 잡는 거 같은데? 포커스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좀 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얘를 싹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하면 좀 이따가 이렇게 잡는 맞아 맞아 그리고 화면이 너무 조그매서 좀 잘 잡기야 하는데 이게 역시 화면이 없네 완전 딱딱한 바비클이라 네 너무 이뻐라고 그걸 아니야? 그냥 씹어볼까? 그냥 씹어볼까? 내가 먼저 씹어볼까? 내가 먼저 씹어볼까? 이거 버렸어 이거 버렸어 안 돼 언니 안 될 거 같아 너 너 먹자 너 팔자국만 해도 어떡하지? 너 다 먹어 다 먹으라고 나 그리고 조만간 피규어 언박싱을 해야 되는데 피규어가 왔어 피규어가 왔는데 피규어 언박싱 어떻게 하지?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할까? 언박싱 하려면 카메라가 뭐가 제일 좋아? 그냥 아이폰으로 한 게 낫나? 언박싱? 응 오빠 캠 있잖아 아니 근데 그거는 밑으로 이렇게 아니면 오빠 캠은 좀 각도를 띄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언박싱은 보통 이쪽으로 이렇게 좀 가까이 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풀샷으로 하나? 근데 풀샷 잡기에는 좁아 내 방이 고프로? 고프로 히어로즈 에디션 3 있는데 2013년에 산 거 오빠 엄청 많은 거 같아 아니 그때 고프로라는 걸 아예 모르다가 하와이에 놀러 갔는데 놀러 가가지고 친구가 하와이에서 스노클링 할 때 고프로 하면 돼 고프로가 뭐야 그랬더니 고프로를 어떻게 방송 다니면서 모르냐? 그러면서 얘기해줘서 그때 유튜브 고프로 영상을 보고 하와이에서 그래서 스노클링 하면서 고프로 그때 사서 하와이에서 사서 한 번 쓰고 한번도 안 썼어 오빠 이 소보로 주신 분은 평신이네 성재가 있었어요 아 그래? 둘 다 콘텐츠보다 장비병 걸렸대 아 인정 이건 제작진 형? 성재형 하고 보내셨습니다 해피니스 블러섬즈 프롬 위빈 해피니스 블러섬즈 프롬 위빈 내용이 없어 아 없어요? 어 그냥 스티커만 잔뜩 붙이셨네 로켓펀치 팬인가봐 소희, 윤경, 주리, 다현, 연희, 수윤 우리 맘 먹었는데? 로펀팬이 보내셨네 이거 먹으면 안되나? 아니야 아니야 다른 선물? 소스하고 보내세요 여러분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여기 소스하고 보내야돼요 로펀을 안주고 우리끼리 먹었어 이 편지가 제일 밑에 깔려있어가지고 응 여러분 진짜 이거 소스하고 보내셔야돼요 백어슨, Who is the mafia? 로켓펀치 주께는 빈손으로 보냈네 아 로펀팬 아저씨를 전해달라고 아이고 야 매니저분한테 전화 좀 해볼까? 어떻게? 한 분은 와주실 수 있나요? 로켓펀치 몇 개 먹을까? 아니야 아니야 우리 하나 먹어도 된다고 그럼 나미춘이 다 먹었어요 로펀꺼를 나 새거 뜯은거 아니지? 네 새거 뜯은거 아니지? 꺽 근데 이게 안 받는 데가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저한테 보낼 때가 있어요 이거 받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정말 감사해요 김진기님 김진기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먹는다 그럼 어차피 어쩔 수 없지 로펀 또 불러야겠다 어쩔 수 없다 그 방법뿐 오늘 좀 아쉬웠어 내가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아 네 오빠 걸렸어? 아 시민이었구나 배알단이 보내주신거 맞네 아 배알단은 맞으신데 로펀펀이십니다 배알단이 베텐너인데 로켓펀치가 나오.. 좋아하는 로켓펀치가 나오셨어요 음 너무 맛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돈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저희한테 썼다기보다 로펀을 위해 쓰신거긴 하지만 막간 튀소송 불러줄까 오빠 아니 도레미미도도 엄마도 튀김소보로 아빠도 왜 물어보고 불러 왜 물어봐 부를거면 우리 우리 가족 오늘도 모두 성심당으로 오 오 튀김소보로 오 튀김소보로 튀김소보로 장성곡을 불러 튀김소보로 죽었어? 내일 가지러 오신대요 오 튀김소보로 아 멘 저기 레퀴엘을 만들어 도레미 미 도도 라 도 레 오늘 아침방이라고 하거든요 4분은 4박자잖아 좀 빨리 가 빨리 꺼야되는데 미 도 라 미 도 도 라고 음표와 같은데 왜 미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오 응 팥 덩 oles 소에 salud 소에 안하나만 이따가야지. 음식 보내실 때 음식 안 보내주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음식 보내지 마세요. 우이가 힘들어. 아니 이게 아까워가지고 나보니까. 소혜야, 와도 돼. 언니 갈게. 아, 너 왜 나 안 앉아? 자, 여러분 이제 끌게요. 자, 인사배틀 타임. 형, 소혜 왔다. 안녕. 소혜야, 인사만. 인사만 하고 있어요? 자, 인사배틀 타임. 오, 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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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안녕하세요. 그리핀 롤러요? 네, 저 오늘 할로윈데이에서. 시에르미언느? 네. 아, 그래서 멀프한 거구나. 어디 갔다 왔어? 저요? 이거 여기 올라고. 여기 올라고? 네. 오. 화장도 자제분 찌르네요. 역시. 그럼 난 뭐야? 오빠. 아, 그러니까요. 근데. 뭐 미리 얹으셔야 되는가. 근데 제가 오늘 할로윈데이인 걸 오늘 알았어요. 오늘 한, 여기 오기 한 3시간 전에. 해그리드 해, 해그리드. 해그리드. 시연망 찍네? 응. 딱이다. 여러분. 생방에서. 생방에서. 생방에서 볼게요. 안녕. 와주시요. 라해변. 와. 주. 시. 레비오사. 빙가르디움. 레비오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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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